한글자막 by 한효정 사고파는 클리닉입니다 사람들이 셀럽의 바이러스마저 소유하고픈 욕구를 반영한 회사였죠 그리고 이 클리닉의 CEO는 이런 행태에 대해선 일말의 죄의식도 없어 보입니다 셀럽들의 바이러스 말고도 그들의 근육세포를 배양해 식품으로 열을 팬들에게 파는 가까운 미래사회 그리고 여기 주인공 시드 마츠가 있습니다 그는 루카스 클리닉의 직원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셀럽의 바이러스를 갖기 위해 모인 손님들 바이러스는 회사 소유이기에 이곳은 늘 직원들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심하게 아파 보이는 시드 잃고 그는 자신의 코 점막을 면봉으로 긁어내 다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다음 날 자신의 집에 있는 기이한 기계를 사용하는 시드 그 장치는 다름 아닌 레디 페이스라는 장치였고 표정 정보로 바이러스를 간별하는 기기였죠 그리고 시드는 사실 루카스 클리닉 소유의 바이러스를 자신의 체내로 주입해 돈을 위해 암시장에 파는 불법을 늘 저지르곤 했습니다 체내로 주입했기 때문에 회사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누군가 그가 먼저 거래한 듯 합니다 클리닉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들이 가득하고 데렉이란 직원이 회사 소유의 물건을 빼낸 것을 걸려 조사를 위해 경찰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시드는 데렉 대신에 셀럽의 바이러스를 처치하러 가게 됩니다 루카스 클리닉의 라이벌 회사 보렌테서 그리고 셀럽 헤나의 바이러스를 자신의 체내에 주입해 빼돌리려는 시드 다음 날 어제 시드가 찾아간 셀럽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해 결국 헤나의 바이러스를 암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아진 주인공 시드 그는 자신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윽고 그는 심각한 환상에 사로잡혀버립니다 다음 날 깬 주인공 어제 바이러스를 주입한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고 그렇게 기계 부품을 얻기 위해 그를 따라놨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헤나가 이곳에 갇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것이 단순히 헤나 영상을 담은 상품인 걸 알게 되죠 바로 이 남자 레빈이 기획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던 이들은 헤나의 바이러스를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시드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지만 의문의 남성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시드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헤나가 있는 곳이었고 그녀의 죽음에 관한 뉴스는 모두 가짜였죠 헤나의 바이러스를 자신의 체내에 주입했던 주인공 또한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의사마저도 셀럽을 광적으로 집착하는 시대 다음날 피를 쏘던 헤나에게 다가가는 시드 그녀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온 시드는 또 누군가에게 납치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시드는 퇴출에 감행합니다 과연 시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헤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본 영화는 2012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아주 독특한 작품이며 제45회 시체스 영화제와 제3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영화의 감독은 브랜든 크로넨버그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또한 영화감독으로 이스턴 프라미스와 폭력의 역사 등의 수작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인 브랜든의 영화도 사실 매우 주목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큰 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에 추천되어 대체로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영화는 대체로 검정색과 흰색이 아우러져 깔끔한 영상미를 보이는 듯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새빨간 핏덩어리와 회색빛의 스테이크는 영화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또한 주인공 욕을 한 헬럽 랜드리 존스의 개성인듯 훌륭한 연기는 더욱 영화의 분위기를 퇴폐적이고 잔혹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흑백이 대조되는 깔끔한 배치의 배경 아래 참신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은 꽤 절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영화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고 오묘해진 듯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영화는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합니다 이 영화는 유명의 인사들을 동경하는 것 그 너머의 병적인 집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적 지문은 일부 계층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 절대 고편화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사회 문제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 또한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는 늘 수치화되거나 법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으며 그 사례 중 하나로 베르텔을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베르텔을 효과란 유명인 혹은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자살할 경우 이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자살하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 또한 아직까지 유명인 자살 보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 미디어를 통해 벌어지는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본 영화에 연출된 상황과 인물들의 사고는 결코 현실의 사랑과 동떨어진 허무 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연출과 전개 부분에서 모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영화입니다 퇴폐적이고 기해한 영화 향생주였습니다